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불쇠입니다.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젠탱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젠탱글은 요즘 미술시간에 참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간단한 주제거든요. 그래서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젠탱글을 쉽게 그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자 먼저 준비물은 지우개 연필 필요하시고요. 그 다음에는 펜이 필요해요. 까만색 사인펜 종류면 될 거고요. 저는 이 플러스펜이랑 이 사인펜 우리가 엄청 많이 본 재료죠. 구하기도 쉽고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아마 편하게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. 물론 더 비싼 재료도 있지만 그거를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금방 찾을 수 있는 재료로 준비해 주시는데 자 이게 플러스펜 같은 경우 얇은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사인펜은 좀 두꺼운 델칠할 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자 이제 젠탱글을 그려볼게요. 먼저 우리가 큰 형태가 필요해요. 큰 형태는 내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그리시면 돼요. 저는 이런 하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자 형태를 그릴 때 연필을 꼭 쓰시면 좋겠어요. 왜냐하면 처음부터 사인펜을 쓰잖아요. 틀렸을 경우에 종이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생긴답니다. 자 이렇게 먼저 형태를 연필로 그린 다음에 괜찮네 그러면 이제 굵은 사인펜 이보다 더 굵은 것도 다 괜찮습니다. 이 사인펜으로 이 연필 형태 위에서 이렇게 따라 그리는 거예요. 조금 달라져도 아주 상관이 없어요. 이렇게 그런 다음에는 여기 연필로 그렸던 부분은 지우개로 지워주세요. 이렇게 어 하트가 나왔네요. 그런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이 안을 그려야 되는데 이 안을 그릴 때는 먼저 칸을 먼저 나눠야 되는데 어 약간 자신이 없다 그러면 연필을 쓰시고요.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사인펜으로 그려주시면 돼요. 저 안에 칸을 나눌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어주시면 돼요. 정말로요. 이렇게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렇게 내가 생각나는 대로 그려주시면 되고 또 한 가지 젠탱글을 잘 그리는 방법은요. 많은 칸이 있으면 더 잘 그려 보여요. 그래서 내가 그릴 수 있는 만큼 칸을 좀 쪼개주세요. 그러면 아마 많은 패턴들이 들어가서 더 잘 그려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. 나중에 너무 작게 나누게 되면 그 안을 다 채우는 게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적당한 만큼만 나눠주시면 됩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무늬를 그려야 되는데 인터넷에 보시면 엄청 복잡한 무늬들이 많아요. 그런데 그 무늬를 힘들게 따라하기보다는 내가 그릴 수 있는 쉬운 무늬부터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자 어떤 걸 쉬울까요? 이런 건 어떨까요?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리는 거 작은 건 어렵지 않죠? 이렇게 그림을 동글동글 그려주세요. 어떻게 정해진 형태도 없고요. 동그라미가 찌그러져도 괜찮아요. 그런 다음에는 작은 점들로 또 채워주는 거예요. 이런 거는 아무나 다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. 어때요? 끝났네요. 그런 다음에 어떤 무늬 좋으실까요? 저는 별표도 좋아해요. 별을 그려볼게요. 별도 채워보고요.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뭘 해볼까요? 저는 체크무늬도 참 좋아해요. 체크무늬도 한번 그려볼게요. 이렇게 이렇게 그런 다음엔 가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칸을 정확하게 자를 내고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. 이렇게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조금 두꺼운 펜으로 이 안에 색을 칠해주는 거예요. 이렇게 건너 칸을 하나씩 칠해주시면 뭔가 체스판 같은 무늬가 나타나죠. 꼼꼼하게 채워줍니다. 물론 이 채워주는 펜도 여러가지 쓰셔도 돼요. 얇은 게 좋으신 분들은 얇은 거 쓰셔도 되고 두꺼운 게 좋으신 분들은 두꺼운 거 쓰셔도 됩니다. 이렇게 체크무늬도 그려주었어요. 그런 다음에는 어떤 무늬가 또 있을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 어떤 식물을 좋아하세요? 저는 나뭇잎을 좋아하는데 이런 건 어떨까요? 이렇게 이렇게 한번 나뭇잎을 그릴 건데 이런 건 나뭇잎을 그릴 거예요. 나뭇잎을 채워줄게요. 이런 어떤 아카시아 나뭇잎 같기도 하고요. 정해져 있는 식물이 없어요. 그냥 제가 그리고 싶은 모양을 그냥 그리면 됩니다. 간단하죠? 또 정해진 형태가 없으니까 제탱그리라는 거는 참 그리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. 어떤 거를 따라 그릴 필요가 없잖아요?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. 이렇게 나뭇잎도 한번 그려보았어요. 그 다음에는 어떤 거를 한번 그려볼까요? 여기다가 제가 그래도 많이 그리는 무늬를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무지개라고 해야 될까요? 파도라고 해야 될까요? 라면이라고 해야 될까요? 저는 이렇게 모양이 반복되는 동글동글한 형태를 참 좋아해요. 이 무늬는 젠탱그리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어떤 규칙은 없고요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무늬를 계속 반복해서 그려주는 겁니다.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다 그렸으면 여기를 한번 채워볼게요. 까만 부분이 좀 많아지게 되면요. 그림에 풍부한 느낌이 들어서 좀 더 잘 그려보이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힘이 들더라도 이런 부분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. 여기 채울 때도 이렇게 얇은 펜 쓰셔도 되고 아니야 나는 금펜으로 하겠어 하면은 금펜으로 한번에 칠해주셔도 돼요.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 어때요? 이제 좀 꽉 찬 느낌이 나나요? 그런 다음에는 여기를 또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. 아 이거 너무 그리기 힘들었으니까 눈이 빙글빙글 도네요. 그래서 저는 빙글빙글 모양으로 한번 여기를 채워보려고 해요. 자 달팽이 모양 빙글두둑 돌밀어서 그려주세요. 얘도 마찬가지로 간단한 모양이죠? 그리고 남은 부분에도 이렇게 점을 찍어주셔도 돼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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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다음에 여기는 어떤 모양을 한번 그려볼까요? 음 저는 하트니까 하트가 날아가는 모양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긴 하트가 슝 날아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. 자 이렇게 하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. 여기 나머지 칸은 어떤 거를 그려볼까요? 여러분들 어떤 무늬 좋아하세요? 이번에 저는 음 요런 뭐라 그럴까요? 선을 그려서 겹친 무늬를 한번 그려볼게요. 하나 둘 셋 네 줄 긋고요. 또 그다음 이렇게 네 줄 긋으시고 이렇게 반복해서 그려주시고요. 그런 다음에는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그려볼게요. 여기랑 만나면 그리지 않고 넘어가고 요런 거는 약간 어려운 쪽에 속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. 그러면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. 더 단순한 무늬머만 채우셔도 돼요. 이런 식으로 그려줄게요. 이렇게 없어지는 부분은 그냥 없어지게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줄이 아닌 부분은 요렇게 어두운 색으로 또 채워주시면 약간 공간감이 나면서 이체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. 요렇게 넓은 면 칠할 때는 조금 두꺼운 펜으로 칠하시는 게 뭐다 더 빠른 시간 안에 그릴 수 있어요.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제 세 칸이 남았습니다. 여기는 어떤 거를 그려볼까요? 여러분들은 또 어떤 식물 좋아하세요? 저는 꽃을 좋아하기 때문에 꽃을 한번 그려볼게요. 이렇게 젠탱글을 채울 때 가장 중요한 거 너무 어려운 무늬를 선택하지 않는다입니다. 어떤 무늬든 꽉 채우기만 하면 다 예뻐 보이는 게 젠탱글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제일 그리기 쉬운 거 잘 그릴 수 있는 걸로 선택해 주시면 돼요. 꽃도 그렸어요. 그리고 여기는 어떤 거를 채워볼까요? 오 이런 건 어떨까요? 약간 고사리 같은 무늬 고사리는 아닌가요? 여기서부터 뭔가 빙그르르 어떤 의미는 없지만 반복되는 패턴으로 만드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도 나온 거 이렇게요. 그런 다음에 나머지 공간에 또 동그라미를 채워도 될 것 같아요. 빈 공간이 최대한 적은 게 젠탱글은 효과가 참 좋거든요. 이렇게요.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. 여기는 어떤 무늬로 해볼까요? 음 이번에는 이제 하트로 우리가 그렸습니다. 긴 하트 말고 작은 하트로 채워볼까요? 이렇게요. 큰 하트 작은 하트 이렇게 골고루 있으면 또 하트 무늬가 더 예뻐질 것 같아요. 이렇게요. 작은 하트도 돼도 괜찮고 더 큰 하트를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까맣게 칠하셔도 되고 하얗게 남기셔도 되고요. 하트로 마지막을 채워줘 볼게요. 우와 이제 하트가 다 채워졌어요. 자 어때요 여러분? 젠탱글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간단한 무늬로 꽉 채워보니 멋진 그림이 되었어요. 여기서 한 가지 더 집에 색연필이 있으시면 색연필로 한번 칸을 채워서 또 채취를 해보세요. 그러면 더 멋진 그림이 될 겁니다. 자 젠탱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릴 수 있는 무늬로 한번 꽉 채워서 멋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해보세요. 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만 안녕 안녕